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내세요? 안녕? 어떻게 지내? 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있어요. 한국어를 할 줄 아세요? 아니요. 한국어를 못해요. 아주 조금만요.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?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? 저는 영국 사람입니다. 여기서 사세요? 네. 여기서 살고 있어요. 제 이름은 사라예요. 당신은요? 줄리앙입니다.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? 저는 휴가 중이에요. 저희는 휴가 중입니다. 사업일로 왔어요.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. 저희는 여기서 일을 해요. 맛있는 식당을 아세요? 이 근처에 박물관이 있나요? 어디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나요? 저희는 그 사업间 수사로